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저는 이수형 목사라고 합니다 콧볼소, TV도 귀한 일분들 보내주신다고 해서 교회에 참 시골을 위하여 그런 대학을 알려주셔서 힘을 내도록 하고 위로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절에 담겨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예언이 바른 길이고 오든 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